도가의 성명쌍수와 일급보살의 정혜쌍수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정혜쌍수 이렇게 정혜쌍수는요 여기 참나 자리에요 참나 이 참나를 얻습니다 참나를 어떻게 했냐 이 참나인데 이건 영이죠 영 영적인 건데 도가에서는 참나를 원신이라고 해요 원신 근원적인 정신 후천적 정신은 애고니까요 반대가 애고죠 후천적 정신 후천적 정신은 식신이라고 합니다 아르마리의 정신 도교 영어예요 이 참나 영이 불교에서 뭐라고 하나요 공적 영지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는 자리 이 자리가 기독교에서 말한 아이엠 자리에요 성령 자리 나라는 현존 나라는 존재감 공적 영지 참나 영 원신 다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공적 영지니까 공적은 선정 고요함 영지는 지혜 자명함 그래서 참나는 고요하면서 고요하면서 자명한 자리입니다 이게 정혜쌍수죠 정혜쌍수를 얻어야 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적 영지에 얻은 견성은 1급이면 돼요 그런데 이 1급 보살이 일지 보살 일단 보살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이 참나 안에 자 이 참나를 얻었죠 참나 안에 육바라밀로 할까요 육바라밀의 진리가 갖춰져 있어서 밖으로 육바라밀의 작용을 일으키는 자리라는 것까지 정혜쌍수 정혜쌍수가 이제 뭐로 바뀌어요 자 이거는 정혜쌍수 어떤 반응도우도 이렇게 혼자 짓거리려 하니까 참신합니다 정혜쌍수 여기는 정혜쌍수에서 얻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육바라밀의 덕을 닦아야 되니까 덕해쌍수 그렇죠 덕해쌍수요 그런데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다 열리면 이 충맥 이렇게 열리는 거는 동맥 이렇게 열리는 거는 인맥 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회로까지 다 열어놓으면 여기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선 거랑 똑같아서 이 배터리가 그대로 가서 이 빛나는 의식 정혜쌍수 1급 덕해쌍수 1단으로 빛나는 이 정신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대주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 깨달은 참나는 본성 이 에너지는 생명 그래서 성명쌍수가 됩니다 자 정혜쌍수는 1급 덕해쌍수는 1단 성명쌍수는 언제냐 2단 자 여기 기독교에 칭의 성화 영화랑 그대로 통합니다 성명쌍수는 부활체를 얻자는 소리예요 2단 이상 가자는 소리예요 1급은 칭의 참나만 성령만 만나도 1급은 됩니다 그렇죠 정혜쌍수 명상 묵상 관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정혜쌍수 성화 인격까지 거룩해지는 성화 이건 1단 그리고 부활체 영적인 에너지의 그 몸까지 생기는 거는 2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혜쌍수 전화 하트 1단 신경 3단 정혜쌍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